침샘 제거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침샘이라고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얼굴에 한쪽씩 있으니까는 총 6개, 3쌍이 있는 거죠 귀 옆에 있는 귀밑샘, 턱 밑에 있는 턱 밑샘, 혀 밑에 있는 혀 밑샘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다시피 침샘 주변으로 엄청나게 많은 신경과 혈관들이 지나다니고 있죠 그래서 이 침샘을 제거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그런 수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조금 운원 자료 그 다음에 환자분들한테 좀 설명드릴 내용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댓글을 보고 아 이거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겠다 뭐 여러 번 방송에서 제가 짧게 짧게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정리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질문 주신 분이 뭐라고 적어주셨냐면 원장님 저는 귀밑샘 제거를 꼭 하고 싶은데요 신경 손상 위험이 있다는 영상도 보았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상담받았는데 원래 침샘이 큰 사람이 있다고 그냥 살라고 하시네요 그러기에는 평생 스트레스 받고 살아서 꼭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어디에서 상담받고 수술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진료실에 오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학에 성형외과나 이비인후과에 이렇게 제가 보냈던 그런 환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나중에 다시 오셔서 하시는 말들도 똑같아요 성형외과에서는 이비인후과 가라 이비인후과에서는 그냥 살아라 성형외과에서는 또 수술하는데 너무 위험성이 커서 못한다 이비인후과에서는 미용 목적으로 이런 수술 안한다 이런 내용으로 상담을 받았다 도대체 그러면 나는 어디서 수술을 해야 되냐 이러고 저한테 찾아오셨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한번 그냥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면 앞면 윤곽 수술이라고 하죠 앞면 윤곽 수술을 할 때 광대가 튀어나오거나 턱이 큰데 사실은 침샘이 커버리면 윤곽 수술 이하선이라고 귀미샘이라고 하는 이 침샘이 이렇게 커버리면 광대 수술에도 효과 못 보고 사각턱 수술에도 효과 못 보고 그냥 부작용만 겪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침샘이 이렇게 큰 경우는 이게 제거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은 그 어떤 수술로도 얼굴이 작아지는 효과를 기대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주변으로 많은 얼굴 신경과 또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신경이죠 그래서 침샘만 보면 이렇게 귀미샘 그 다음에 턱 밑 뒤에 있는 턱뼈 뒤에 있는 턱 밑쌤 그 다음에 혀 밑에 또 있는 혀 밑쌤이 있거든요 근데 혀 밑쌤 자체는 사실 미용 목적으로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차피 보이지가 않아서 근데 귀미샘이 큰 경우는 얼굴이 좌우로 넓고 사각턱이 큰 것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턱 밑쌤 같은 경우에는 사각턱 절제를 너무 많이 한 경우에 이 침샘이 드러나 보여서 마치 턱선에서 혹이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죠 특히나 CT에서도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턱 밑에 턱을 자르지 않았는데도 턱뼈가 작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혹처럼 한 밤알 정도만 하게 대추알보다는 크고 밤알 정도만 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보면 한 2.5cm에서 12mm 정도 되는 이렇게 크게 있는 이런 침샘이 턱 밑쌤이라고 하는 게 윤곽 수술 후에 우리 성형외과 영역에서 환자를 괴롭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래서 보시면 귀미샘은 가장 큰 침샘이에요 그래서 얘가 침을 이렇게 만들죠 그래서 입 안쪽에 여기 어금니 두 번째 어금니 위쪽에 볼 안쪽으로 이 스탠슨 덕트라고 해서 이렇게 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든 침이 이 입 안으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서브맨디블라그랜드 턱 밑쌤과 혀 밑쌤은 와튼스 덕트라고 하는 애로 통합돼서 이렇게 혀 밑에 이렇게 구멍 여러 개로 침이 나오게 되는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침샘이 있고 크게 보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 귀미샘이 사실은 미용 목적에선 가장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사각턱을 많이 자른 경우에는 이 턱 밑쌤도 괴롭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 샘들 이런 침샘들이 주변으로 안면신경이 굉장히 많이 분포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귀미샘 같은 경우는 두 층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수퍼피셜롭하고 딥롭이 있는데 그 수퍼피셜롭과 딥롭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요 안면신경이 여기 그림에는 조금 잘못 그려졌는데 이 귓볼 아래 이 뒤에서 이 뒤에서 이렇게 신경이 나와요 그래서 이마로 가는 브랜치 눈가로 가는 브랜치 입가로 가는 거 턱 밑으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 목으로 가는 거 이렇게 다섯 갈래로 신경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 신경이 여기 귓구멍이 여기 있고요 귓구멍 바로 밑에 여기서 뇌신경으로 나와서 이렇게 신경이 분포하게 되는데 딱 침샘이 그 신경을 싸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겉에 히퍼피셜롭을 제거하면 신경이 아예 다 드러나게 되죠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워낙에는 이런 식으로 이 파란색 라인으로 이제 절개를 해서 침샘을 제거하는 게 이제 전형적인 이비노과 수술 영역이었고요 최근에는 이 흉터가 보기 싫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면 거상하는 라인 따라서 이렇게 빨간색 라인이나 검정색 라인으로 약간 변형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 됐죠 근데 이 수술의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미니 거상의 단점이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고 나서 이 피부를 잘 땡겨주지 않으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칼귀라고 해서 이런 칼귀변형이 생겨요 귓볼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귓볼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거상할 때 여기를 잘 땡겨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뭐 이건 칼라 사진인데 수술 중에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색깔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혐오스러울 거 봐 다 흑백 처리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 앞에서 이렇게 절개해서 목 밑까지 이렇게 쭉 절개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 경우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랬는지 너무 많이 절개 하긴 했는데 여기서 보면 귓볼 밑에서 신경이 나오는 게 이렇게 보이죠 여기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신경이에요 이 녀석들이 그 다음에 이 침샘에서 나오는 이렇게 스탠슨 덕트라고 입 안쪽으로 가는 침샘이 지나가는 관이 이렇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경이 여러 갈래가 바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꼭 신경이 잘리지가 않더라도 이렇게 노출된 것만으로도 일시적으로 신경이 마비가 와요 그래서 이 수술의 가장 큰 단점은 이 신경이 마비가 왔을 때 얼굴이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요 그래서 누가 봐도 혐오스러운 이상한 그런 얼굴 마비 증상이 오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이 수술을 진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논문을 좀 뒤져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게 우리가 수술을 할 때 침샘을 제거할 때 귀밑쌤은 이렇게 열어서 지금 말한 인시전 방법으로 그 안면 거상하는 칼집 내는 데를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턱밑쌤이나 혀밑쌤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할 수 있고 입 안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흉터 남는 게 싫으니까 입 안으로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게 또 마냥 입 안으로 하는 게 능사가 아닌 것이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릴게요 혀 밑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빨이잖아요 여기가 앞쪽이고요 이게 어금니예요 이게 혀고요 이게 턱 리트랙터라는 걸로 이렇게 혀를 밀어내면 혀 바닥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절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하면 여기서 이제 턱밑쌤이나 이런 것들을 혀밑쌤을 제거하고 나면 여기 작은 크게 화살표로 하는 요게 요 녀석이 왈튼스 덕트라고 해서 침샘이 나가는 관이에요 관 그 다음에 여기 작은 화살표로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이제 하이포그로살러브 링구알러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혀의 감각 맛을 느끼는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하는 그런 감각신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또 이렇게 다 뒤쪽으로 가보면 여기 짧은 화살표가 하이포그로살러브라고 해서 얘는 또 혓바닥을 움직이는 우리가 혀를 음 메롱도 할 수 있고 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 수도 있잖아요 이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되시나요 이렇게 이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카가 아카가 음 이런 거 혓바닥을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를 이제 작용하는 게 이 하이포그로살러브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링구알러브가 이렇게 또 있고 링구알러브보다 하이포그로살러브가 좀 더 안쪽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입 안으로 했을 때랑 입 바깥으로 했을 때 그 위험도나 이런 게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이거는 인트라오랄 어프로치라는 뜻이고요 이건 트랜서비칼 어프로치라고 해서 이거는 밖에서 이렇게 쬐는 거고요 턱 밑에서 그 다음에 이 아이오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입 안 혀 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은 물론 퍼센테이지는 되게 낮지만 경우는 수는 좀 낮지만 감염은 겉으로 한 경우 턱 밑으로 쬐고 들어간 경우에 하나 있었다 13% 정도 됐다 그 다음에 혈종, 피고이는 것도 밖으로 쬐는 게 한 명 있었다 그리고 트랜지엔트 니미테이션 오브 턱 모브먼트 이거는 하이포그로살러브가 손상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혓바닥이 맘대로 안 움직이는 그런 증상이 입 안으로 했을 때는 38%나 있었다 이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엔트 에이스메트리 오브 로어립 이거는 마지날 만디블라 너브가 다친 거예요 겉으로 쬐니까 여기 마지날 만디블라 너브라고 표정을 짓는 근육이 다치는 경우가 똑같이 여기는 38%나 있었다 그러니까 입 안으로 하면 혓바닥이 마비가 오고 겉으로 하면은 입이 움직이는 게 마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입 안으로 했을 때는 거의 88%에서 혓바닥의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거의 혓바닥의 감각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증상은 입 안으로 하는 거는 거의 88% 정도 생긴다 90% 정도 되는 거죠 거의 다 생긴다고 보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인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만디블라 너브가 다치는 거 입 움직이는 게 삐뚤어지는 거 이거는 완전히 영구적인 손상인 거죠 겉에서 한 경우에는 10명 중에 1명 정도고 한 13%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입 안으로 했을 때 혓바닥 움직이는 게 완전히 영구적인 손상을 받는 경우는 없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안전하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 표만 봐도 그렇고 사실 이 빈도수가 무시할 빈도수가 아니죠 10명에 1명 굉장히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10명을 수술했는데 1명의 환자가 마비를 겪어요 그러면 일시적인 거는 또 혓바닥 움직이는 마취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은 거의 10명에 9명이 그래요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환자도 의사도 의사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합병증 빈도가 높은 수술은 웬만하면 하기 싫어져요 왜냐하면 설사 환자한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하더라도 환자가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겪으면 환자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병원에 와서 하소연을 하게 되죠 어떡해요? 기다리면 좋아져요? 진짜 좋아지는 거 맞아요? 이러면서 계속 저희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 그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기다리시면 좋아질 거예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좋아질 때까지 불안하니까 여기저기 물으시고 또 걱정하게 되거든요 근데 10명에 1명이 그런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 수술을 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스트레스 받아서 못해요 병원이 진료가 거의 힘들 정도일 거예요 그리고 저는 겁이 많아요 저는 겁이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수술을 자꾸 하라면 저는 안 하고 싶어져요 일단 저는 그렇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점점 더 이런 수술을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러면 혀가 마비된다는 게 어떤 증상이냐 혓바닥이 이렇게 구부러져요 얘는 정상이고 얘처럼 얘는 마비가 온 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마비가 와버리면 혀 모양이 이렇게 맘대로 안 움직여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발음이 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발음이라는 건 혀를 움직여서 발음을 하잖아요 혀가 마비가 오면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런 발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말이 똑바로가 안 되고 뭔가 새는 발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 환자도 의사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일시적이라 한들 괴롭죠 왜? 영구적으로 손상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참 걱정스러운 얘기고 이게 입 안으로 수술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부작용 이게 빈도수가 적지 않고 또 수술 후 일시적으로는 거의 겪게 되는 이런 불편함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안면신경 마비예요 자, 이쪽이 정상일까요? 이쪽이 정상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오른쪽이라고 하고요 이게 오른쪽 한번 댓글창에 써보세요 오른쪽이 정상일까요? 왼쪽이 정상일까요? 이거 성형외과 친구들도 가끔 헷갈리는 얘기예요 전문의 아니고 전공의 친구들 얘기하면 많이들 헷갈려해요 왼쪽이 정상일까요? 오른쪽이 정상일까요? 이게 오스키라고 해가지고 성형외과 전문의 시험 중에 실제로 환자 진찰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모의 환자를 데리고 거기 항상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쪽이 정상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른쪽이 마비가 온쪽이고요 왼쪽이 정상이에요 이게 어떻게 판단하시면 되냐면 이게 입에 힘을 주고 웃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 보시면 이거 침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웃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웃어요 입거리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죠 이렇게 또는 입을 삐진듯이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를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내리는 게 안 돼요 그럼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요 근데 이거 보시면 웃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안 올라가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긴 올라가요 이렇게 또 보시면 이게 영향을 주는 게 눈을 감는 것도 뜨는 건 아니고요 눈을 감는 것도 안면신경이에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면 눈이 조금 이렇게 밑에 눈동자에 걸려 있죠 근데 여기는 눈동자가 떠요 다시 말하면 이 눈을 감는 근육인 이 알륜근 이렇게 눈 주변에 동그랗게 있거든요 얘가 마비가 오면 눈꼬리가 살짝 이렇게 쳐져요 이런 일이 생기고 또 하나 이마를 치켜뜨면 여기 주름이 생기는데 여긴 이마 주름이 없어져요 어쨌든 오른쪽이 이렇게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전형적인 안면마비 증상으로 가장 환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입이 뜨러지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발음이 좀 바뀌고 이건 입이 뜨러져서 표정 지을 때 굉장히 요상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우리가 감내하면서까지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의사들의 숙제인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 수술 왜 안 해요? 라고 물으면 수술할 줄 몰라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술 안 해봐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마땅히 해줄 게 없어요 약 쓰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기다림이 환자한테는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원에 와서 속상한 얘기 할 거고 또 어떤 환자들은 동의서를 쓰고 다 수술 전에 설명을 했더라도 내가 진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수술 안 했지 수술할 때 네가 일부러 자른 거 아니야? 실수로 자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소송을 건다거나 이제 뭐 피곤한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 하면은 대학에 보내면 그래도 대학에서는 뭐 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더 훌륭하고 더 능력 있어서 무조건 신경 안 다치고 할 수 있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친구들도 위험성을 감수하고 하는데 대학에 있는 교수님이 기관에서 수술을 하는데 이걸 왜 일부러 그랬겠어? 이러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계신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왜 미용 목적으로 이 수술을 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요새는 대학이라고 별반 다르잖아요 환자들이 소송하고 괴롭히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병이 있어서 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라 뭐 미용 목적이라면 이런 수술 굳이 위험성이 너무 크지 않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기대되는 효과와 위험성의 시속 게임에서 의사들은 판단한다고 기대되는 효과가 너무 크고 치료해야 되는 희생이 너무 작다면 의사들은 권한다고 하지만 기대되는 효과 요만큼이고 치료해야 되는 희생이 이만큼으로 너무 커 그러면 그 수술은 반대하게 된다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있는 친구들 지금 제 후배들이 대학 교수로 주로 있으니까 주임 교수라고 하는 친구도 벌써 제 동기나 후배 이런 정도니까 제가 벌써 그렇게 나이가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 시달리기 싫어서 하기 싫다 뭐 하면 하겠지 근데 시달리기 싫어서 하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 대학에 있는 교수님 친구 동생이긴 한데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이런 수술 많이 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주로 한대요 그러면 내가 혹시 미용 목적으로 이렇게 보내면 할 수 있겠냐 왜 대학에서 선생님들이 안 하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병이 아닌데 굳이 이걸 뭐 하려고 해 이런 생각들이 아직도 선생님들이 팽배한데 진짜 심해서 그게 도움이 될 만한 환자라면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환자 보내주면 수술할래? 이렇게까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해볼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턱 밑쌤이나 귀밑쌤이 너무 커서 또는 턱을 너무 많이 자르고 턱 밑쌤이 너무 커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면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선생님을 소개를 드릴게요 지금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하고 좀 디테일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술 후에 이런 부작용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있을까 싶은 걱정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이건 트렌지언트라는 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일시적으로나마 30, 40% 또는 30%, 40%, 거의 90% 가까이 되는 확률로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된다 그럼 일시적이라는 게 뭐 한 달이에요? 두 달이에요? 세 달이에요? 뭐 일주일이에요? 열흘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일시적이라는 거는 영구적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이 기간은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로 정말로 여기 댓글 달아주셨던 분처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한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빈님이 질문 주셨는데 침샘 묶는 거 침샘을 묶는 거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이 스탠슨 덕트랑 왈튼스 덕트라고 있거든요 침샘이 나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귀밑샘 같은 경우 이 초록색 선 있죠? 이 초록색 선 이게 입 안으로 구멍이 뚫리는 이게 스탠슨 덕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귀밑샘 자체를 묶는 게 아니라 이 왈튼스 덕트를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어요 이걸 막아버려요 그냥 묶어버려요 그러면 침이 여기서 막 만들어지다가 일로 막 나가겠죠? 근데 나가려다가 못 나가 그러면 이 안에 침이 고이겠죠? 엄청 부어요 진짜 말도 못하게 부어요 근데 그 기간이 지속이 되면요 침샘이 나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쌓이다가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해서 침이 계속 나가다가 못 나가면 이 샘이 더 이상 침을 만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미용 목적으로 시도를 하겠다 그러면 정말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렇게 부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여담으로 질문 주셨으니까 성비님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걸로 고민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그러면 수술해준다는 선생님을 찾았으니까 제가 소개를 드리거나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 잘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면 침샘 큰 거랑 사각턱이 큰 거는 CT 찍으면 구분이 가능하고요 이조초토님 그 다음에 이 악물기로 교근이 비대해지면 귀밑쌤 침샘 간에 지장을 주어 침샘이 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심하게 부어요 성비님 진짜 심하게 부어요 지금 침샘 있던 거에 2배 이상 부어요 맞아요 턱밑쌤이 원래 큰 상태에서 턱을 많이 자르면 더 부각돼 보이죠 그래서 지금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사각턱을 자르면 얼굴이 작아진다 생각하고 잘랐다가 턱밑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꽤나 많습니다 턱밑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턱밑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턱밑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